야 이거 새우의 미션이냐, 얘? 아 이거 두어만도 진짜야, 나. 여보, 그 눈물을 키워가고 아, 지금 막내! 어, 사실! 막내가 있는 무대를 두 번만 풍부하려 했는데 이제 아니었었네. 사장했죠? 너무네, 너무 크러쉬 느낌이야, 낚시 아까. 아, 너무 그 느낌이네, 이거. 아, 너무 놀랬겠네, 이거. 아, 너무 놀랬겠네, 이거. 아, 너무 놀랬겠네. 전화 풍부하려는... 4Oh! 고기선거 죠? 감사합니다.